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해 백도부터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한 놈을 나쁜 놈을 잡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해 온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을 잡아야 된다 누가 검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나 당연히 정치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쁜 놈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나쁜 짓 한 놈은 그런 나쁜 놈들은 우리가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검찰적 주장이고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은 나쁜 놈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누구가 왜 감내라 판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과 검찰 사이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제가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과 추미애가 현재의 울산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과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그룹이 바라보는 시각이 화성 남자 검성 여자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미애의 선거 개입 수사입니다 12월 2일 날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하던 정 모 씨를 정격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바로 그날 검찰은 추미애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건과 관련해서 바로 첫 건을 소환해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 당시에 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경선 없이 단독 공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민주당이 송철호 시장의 단독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비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대표가 개입했겠죠 추미애 장관이 그 부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검찰이 이날 소환한 정 모 씨는 2018년 1월 달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그 다음에 청와대 장모 행정관을 연결해 준 인물입니다 장모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장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형 프로젝트 울산공공병원 건립건과 관련해서 회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추 장관 밑에 있던 가장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소위 특혜성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한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의 의중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검창에 추론을 하고 그걸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밑에 부 비서실장이든 간에 위에 사람이 명령이나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 관여하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추미애의 대표 시절에 비서실의 부실장이던 정 모 씨는 바로 2018년 5월 달 선거를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송철호 선거캠프에 정무특보로 합류를 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정 모 씨는 원조 친노로서 문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건에 대한 판이한 해석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 계획권이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미애를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법무부 장관 조국도 당시에 이해당사자였고 추미애도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였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기와 오기가 아주 강하구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밀어붙였겠냐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정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한 것은 정당 자체의 문제이지 일종의 정치적 행위의 문제이지 그것을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정당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한 선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법을 공부한 추미애나 법을 공부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은 정치적 행위다 우리가 갱선을 공정화하든 안하든 누구를 그냥 뽑아주든 간에 그것은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큰 충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월 2일 날 문 대통령은 큰 충돌의 예고편을 내놓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신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낸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낸 것이 명이다 이야기들은 다 잘합니다 공정이 그들에게 무슨 공정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죠 곧 인사 폭풍이 닥치겠죠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할 걸로 봅니다 다음 주에 있겠죠 국민의 시선이나 옳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참 자신감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놀라겠지만 별로 개혁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는 건 너희의 일이다 우리가 간략할 거 아니다 비난 여론이 있겠지만 국민으로서는 당분간 지켜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합법이란 이름으로 다 단행할 거니까 합법이란 이름으로 아주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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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